뮤직뱅크 대기실 뮤직뱅크 대기실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길 오는 길에 갑자기 막 두둑이 진짜 봤는데 팔짱이더라고요. 아루아패분들 괜찮으실까요? 좀 많이 했는데. 아루아패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멋진 모습 보여줘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아루아패분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 그러셨어요? 거기까지 퍼졌어요. 퍼졌어요? 북극에서 오셨죠? 아휴 이 엠재가 섹시하다는 게 오늘은 약간 제스처를 묻는가 좀 더 섹시하게 입술을 좀 더 과하게 이렇게 25장 듣고 왔어요. 섹시는 무슨? 지금 듣고 오셨대. 내가 섹시하다는 소음이 벌써 난간 북한까지 아니 내가 지금 섹시하다는 게 북극까지 보여줬대 북극까지 북극에서 오셨대 북극에서 군 70 Burd とか 그래가다고 엄마 카카시하다는 거예요. 외국ense 잘 퍼졌어요. 트 활용원 일본 우리가 버는 언제쯤 없었을까요? ags 마이크랑 streak 미쿠랑 우리 quieren 치우가 않네 너무 잘생겨서 여기까지 저를 보러 온 밥줄 어떠깜 뮤직뱅크 까닮 무ό Psychology 땄 푸시 잠시만요 폰 풍성 여태 비니배아파? 비니배아프데요 needs to be 산만한 국어? 꾸룩꾸룩 아 꾸룩배 그만 꾸룩꾸룩거려 꾸룩배 자 여러분 다음 점 들어온 싱싱한 회 네 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물고기 못 먹어요 라떼도 라떼 깻잎 있네 깻잎 먹자 그래 깻잎 다 먹어 넣어봐 이거 다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회가 부러왔네 회가 부러왔네 회가 부러왔네 여기다 먹어 대박 맛있어요 진짜 패스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응 같은 거야 다른 건 이거랑 이거 뭐야? 맛있어? 이거 모르겠다 맞아요 형들 부추 많이 먹어요 애명 부추룩밥 부추 부추룩밥 맛있는 걸 찾아 떠나야지 맛있는 걸 찾아 떠나야지 하나 줄까? 응 먹어볼래? 쟤가 안 비리는 게 뭐야? 쟤가 안 비리는 게 뭐야? 나 그냥 광고 광고 아니 그냥 다른 건 못 먹어요 아니 빨로 빨로 끊어줘 지금 밥 먹어야겠어 형 이거 못 끊어 형 이거 못 끊어 아우 진짜 무슨 맛을 먹으면 물 같은 거예요 아하 아 표정 맛 맛있네 볶음밥 응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나 애명같은 안을 낚아 싶다 즐거울 것 같은 거 아하 우와 아빠 맛있다 아빠 백꿀 병진이 있는 고추 좋아 이거 올리고 싶어 하늘만 응 음 음 꼬깡빵 아 덥다 확실히 뜨거운 걸 먹으니까 몸에 열나네 열라면 아 배가 많이 줄었어 그리고 사전 다 먹네 말당이 꽤 다르잖아 아 배가 다 너무 들었어 와 재현아 한적하면서 또 먹는거 봐 그럼 vm에서 약속한거 언제일거에요? 뭐 뭐 운동 언제 지켰어 내가 언제 그랬어 말 지어내지 마 밥먹는데 체할라고 밥먹고 아니 그러면 운동할 필요가 없는거야? 밥좀 먹자 아니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서 어? 내가 밥을 안먹으라는 소리 안했잖아 비타민이지를 풍부하게 섭취해야 홍시스무디에 매력은 뭐해요? 섹시한? 섹시한 역시 섹시함을 국가하시는 분 로드스루트 너무 맛있어요 조용한 할아버지 내선서 두려운 그나저분 심지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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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숟가락에 숙연 엄청 빨리 했다고 세분 금빈 들었으면 좋았어 아ㅏㅏ... 국물 국물 국물은 어딘가? 야 무슨... 박물관이야? 가채라 그, 그냥... 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오오 아리바또 마지막에 뭔가 더 팩트있는걸 하야되는데 저는 오늘 엔딩 이렇게 끝날 거예요. 하트를 바람으로 날릴 거예요. 눕는가요? 너 슈퍼 먹건데? 아이고야. 지금 왜 찍는 거지? 형 보고 알고 너무 추나. 주세요. 한 번만 배우면. 내가 주세요부터 나오죠. 뵈금 잘했다 이 정도면. 죽어져. 사랑사람. 내가 뭘 했지? 야 하지마 하지마. 뭘 주긴 뭘 줘. 안 줘. 오늘도 할 뻔했구만. 뵈는 줘. 잘 살아. 잘 살아. 이따 올리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앉으면 가봐. 앉으면. 따스하게. 런 하고 있어. 안녕. 바이 바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락커. 오늘 락커 불태웠어. 인기가 욕하면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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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봐. 혼이 나갔는데. 혼이. 혼이 나갔는데요. 혼이 나갔는데요. 연기도 회원하셨어. 아 네. 피 안 주셨지? 아 이건 연기 때문에 연기. 솔직히 요즘 왜 이런건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근력운동만 해서 그런지.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겠어. 체력이요? 아니 그런데. 자기한테. 비축해놨거든. 에너지를. 제가 왜 비축했는지 알아요? 활동 때 쓰려고. 제가 비축해 줬는데. 약간 그. 다람쥐처럼. 칼로리를 소모해서. 다람쥐가 가득 넣었잖아. 나 안 힘들어 하나도 지금. 아 무대 더 하려면. 저기 가서 할 수도 있어 나는. 나 안 시켜주잖아. 시켜주는 사람 없어. 제가 앉아서 저기서 갔는데. 반대편에서. 밤새. 약주 한잔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니? 여기 써있습니다. 치카 레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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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언젠가 부터. 형이 진짜. 한국말을. 영어처럼 하는 거 알아요? 응. 아이해를. 멀리키 미 부아. 엠. 어떻게 쉴 거냐면요? 아니요?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어떻게 쉴 거냐면요? 네. 저희 오늘 아로아분들께서 정말. 많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 나세요. 저는 어떻게 쉴 거냐면요? 양심 고백 죽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활동해야 돼 전화를 내일도 또 쌈 엔젤이 형의 밑빛 창 에이 뭐야 그거 뭐야 뭐야 너 이거 사이첩 폈네 여기 아까 향수 뿌렸는데 왜 그렇게 올라오지 피곤해서 그런가 자 지금은 인가 생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평창에서 올라와서 잠을 한숨도 못잤기에 사전 녹화를 끝내고 한 3시간 잤나 좀 붓기를 빼야 되는데 붓기가 안 빠져요 목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다큐야 다큐예요 붓기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귀를 만지면 되나 겨드랑이 밑에를 치면은 여러분 붓기가 많이 빠져요 자 지금 뭘 지겠어요 아 5 식기가요의 먹물이죠, 명물. 샌드위치. 샌드위치 공개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2단으로 구석이 되어있죠. 나는 제가 못 먹다. 진짜 맛있어. 간단한 게. 최고의 비주얼. 와우. 음 맛있겠다. 음. 이게 다. 조절을 해서 딱 세입이 끝나기 위해. 깔끔하게. 이게 세입 이상을 먹어가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구나. 공개하다. 이게 첫 번째 문구. 이게 두 번째 문구였는데. 이제 가운데가 되어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아. 아. 음. 우와. 와. 진짜 맛있어 보여. 상하나 안 뻑뻑해 보여요. 웃겼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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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어떻게 먹어요? 먹어보라고. 웃겼떡아.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너무 깨작깨작 먹어요. 웃겼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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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봐. 그래. 그래. 꼭 이거 해주고. 응. 그래. 증명해 줘야겠다. 증명. 증명. 난 증명 했지. 너무 장난치지 않았네. 라키 씨가 눈을 의심 있게 만들.. 어.. 죄송합니다. 골든 차.. 진짜 저의 눈을 의심했어요. 갑자기 얘기를 안 해. 눈을 의심 있게.. 근데 라키가 눈이 안 좋아. 그래서 그걸 안 못 봤을 거예요. 진짜 긴장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이제 시작돼 꽃을.. 얘가 꽃이 돼가지고.. 꽃을 이렇게 따서.. 내가 꽃을 왜.. 꽃을 만드는 건가.. 꽤 되는 거죠. 내 꽃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똑같아요. 이번엔 제가 나오려고.. 아니 진짜로.. 진짜로.. 자표 들어갈 때는 표 좀 바뀌어요. 아.. 이렇게 들어와요. 괜찮을 것 같아. 그건 막주 때 하려고.. 막주 땐 좀 다르게.. 기대해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로야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와주셨는데 오늘 진짜 많아서 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 응원 속이 엄청 크고요. 특히 어제 그.. 평생 갔다 왔는데 약간.. 피로가 늘려게 됐어. 근데 이제..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게 딱 풀린 거예요. 오늘 아주신 아로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오나비야 스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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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ing